이번 주 오만의 탑 10층이 업데이트됩니다. 오만의 탑 10층에서는 신규 보스 오만한 우그누스를 비롯하여 강력한 몬스터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만한 우그누스 처치에 성공하면 다음 신규 아이템들을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으니 신규 보스 처치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난 공포, 지룡, 안타라스, 강력한 육체와 도끼로 무장한 안타라스가 지난주 처음으로 용사님들의 맹공 아래 쓰러졌습니다. 3월 7일 아레나 매칭일의 초월연합, 전맹대연합연합, 골목대장연합, 양광명, 미반상연합이 강력한 랭커의 활약을 바탕으로 안타라스 공략에 나섰는데요. 안타라스에게 가장 많은 데미지를 가한 다음 용사님들의 활약으로 4개 연합은 1페이지를 빠르게 돌파, 이어진 2페이지에서도 다음 용사님들이 안타라스의 강력한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아낸 덕분에 안타라스 처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해 최초 처치에 영광을 차지한 것은 초월연합이었는데요. 초월연합에는 축하의 의미를 담아 신화 등급 안타라스 방어구가 지급될 예정이며, 안타라스 최초 처치에 성공한 아레나 매칭일의 모든 용사님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일요일 3월 기란성공성전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기란성공성전에 승리하여 세금을 차지한 연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매칭 4에서는 소고대비구 연합과 초파 수거원연합이 만나 전투를 펼쳤는데요. 막강한 전력을 집중한 소고대비구 연합이 빠르게 적을 밀어내며 매칭 4의 기란성을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매칭 9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는데요. 지난달 기란성을 차지했던 퓨전파머, 퓨전클럽연합을 상대로 G팀 돌풍연합이 분전했지만 성을 차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비록 최종 성주가 된 것은 퓨전클럽연합이었지만 G팀 돌풍연합이 소호탐을 부수고 연류관을 획득해냈던 만큼 다음 공성전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3월 기란성공성전에서 가장 높은 처치수를 기록한 용사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외에도 전장에서 활약한 모든 용사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주에는 오마네탑 10층 안타라스 최초 처치, 3월 기란성공성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